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. 야당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진 않았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. 정성호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창원시가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, 좋은날 등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집행한 예산 내역을 요청했습니다. 대선의 여론조사와 공천을 바꿔줬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실제 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.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 현황을 보면 창원시는 미래한국연구소와 5건, 시사경남과 4건, 좋은날과 5건 등 14건의 용역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. 명 씨가 대표로 있었거나 관련된 업체들로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. 윤건영 의원 측에 따르면 창원시는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를 증인 요청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. 본인이 유리한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제대로 밝히는 걸 꺼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김영선 전 의원은 출석 요구서를 계속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이 임박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밝혀온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 모 씨도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이후로 출석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일단 강 씨의 국감 출석 예정인은 오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장입니다.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.